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벌써 또 2월 마지막 주죠. 이제 정말 봄이라고 할 수 있는 3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공모주 시장에는 봄이 조금 일찍 찾아온 감이 있기는 한데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게 되는 3월에는 어떤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총 14개의 공모주 일정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기업 공모는 6개 그리고 스펙이 무려 8개나 됩니다. 작년 말에 스펙이 상장일에 공모가를 합의하고 또 청약이 미달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미뤄왔던 스펙들이 이때다 싶어서 한꺼번에 다 등록을 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3월에도 이렇게 일정이 많은 만큼 또 겹치는 일정들이 꽤 많습니다. 틸론, KBJ24호 스펙,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S바이오 메딕스 청약 일정이 겹치게 되고요. 또 LB인베스트먼트와 GI이노베이션, 유안타젯 11호 스펙이 몰려있고 또 마지막으로 스펙 4개가 한꺼번에 청약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일정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일반 기업들 위주로 후루루룩 간단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금양그린파워 이 친구는 제가 좀 일찌감치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공모주들은 다른 것보다는 그 사이즈와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 개요부터 가장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주모직 100%고요. 공모가 밴드는 6,700원에서 8,000원, 만원 미만을 제시했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812억원에서 969억원 규모고 유통가는 금액이 약 232억원에서 277억원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원되고 또 시가총액도 1,000억원 미만의 아주 소형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거죠. 회사는 플랜트와 발전소의 전기공사를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 전기공사 쪽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좀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이 매년 큰 폭의 성장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무난하고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더 높여가려면 신재생에너지 자체 개발 비중을 더 높여야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아무튼 신재생에너지 사업 구조가 가장 비슷한 회사로는 작년에 상장한 대명에너지가 있는데요. 대명에너지와 비교시 상장 밸류가 약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격과 규모 면에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봐도 대명에너지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한 편이었어요. 아직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들도 꽤 되고 실제로 EPC에 참여한 프로젝트들도 꽤 많아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묶을 수 있겠다 싶고요. 그렇다면 가격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3월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온 종목이 금양그린 파워였어요. 넘어가서 틸론 보시죠. 틸론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이번 달에 이전 상장했던 이노진이 엄청난 성과를 내줬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노진이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틸론도 신주모집 100%고요. 공모가 밴드는 2만 5천원에서 3만원을 제시했어요. 시가총액은 약 1,495억원에서 1,794억원 규모고 유통가능 금액은 약 852억원에서 1,023억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많이 무거운 편에 속하죠. 또 유통가능 물량도 56.99%고 기존 주주비율도 48.97%로 코넥스 이전 상장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규모 메리트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뭐하는 회사냐. 국내 최초 상용 가상 VDI 솔루션인 D스테이션을 만들었고 이게 가상화 관리 제품 최초로 국정원의 보안 기능 확인서 2.0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VDI가 뭐냐면 데스크톱 가상화를 뜻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 작동하는 컴퓨터 안에서 또 작동하는 하나의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각 직원별로 이렇게 가상 데스크톱 공간을 부여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이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딱 직원이 아니면 그 보안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을 더 강화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표에 데스크톱 가상화의 장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접속 가능, 하드웨어 비용 절감, 보안 강화, 관리의 용이성 그래서 틸로는 앞에서 본 D스테이션과 또 VDI 솔루션을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클라우드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은 형편이 없습니다.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재무 비율도 완전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이런 실적으로 공모가는 또 어떻게 산정을 했을지 궁금해지죠. 비교 기업으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인 엠로, 아이퀘스트, 위세아이텍, 플라티어, 비즈니스온을 선정을 했고요. 평균 PER 23.1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3년과 24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시키고 둘의 평균치를 적용했어요. 그렇게 나온 주당평가가액 38,982원에 할인율 35.9%에서 23%를 적용합니다. 미래 추정치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욕심이 담겼을 텐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2월 24일의 종가가 2만원이었거든요. 현재 제가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27일 10시 50분 기준으로는 19,150원 더 떨어졌고요. 그렇다면 공모가 밴드 하단이 2만 5천원이니까 오히려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공모가가 더 비싸다는 소리잖아요. 이노진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규모도 큰데다가 현재 가격 수준과 공모가의 괴리율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노진을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모가가 많이 할인되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입니다. 원래 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한 번 미뤄진 거죠. 신주모집 100%고요. 공모가 밴드는 8,500원에서 10,000원이 제시됐어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1,068억원에서 1,257억원 규모가 되겠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약 413억원에서 48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벼워서 좋다까지는 아니고 조금 애매한 수준이긴 하네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엑셀러레이터 1호 상장 기업인데요. 엑셀러레이터가 뭐냐? 좀 생소한 용어일 텐데 벤처 캐피털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존재하는 투자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초기 단계 기업에만 투자를 진행을 해요. 투자만 또 한다기보다 창업자가 스타트업을 잘 시작할 수 있게끔 네트워킹과 멘토링, 컨설팅, 시설 지원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의 시작 단계를 돕는 고마운 회사인 거죠.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한 벤처 캐피털은 중후기, 시리즈 B, C 이런 단계별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편입니다. 근데 엑셀러레이터가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해당 벤처가 성공적으로 IPO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자금 회수를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IPO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시리즈 B, C 단계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식으로 자금을 엑시트합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성장을 돕고 가치가 커지면 엑시트한다. VC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벤처기업 창업가 출신의 주요 엑셀러레이터 대비해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투자 건수나 자산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회사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근 IPO가 진행된 기업으로는 플라즈맵과 인벤티지 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정된 투자 설명서를 보면 투자금 회수 총액과 멀티플이 나와있더라고요. 회수 총액도 19년 대비해서 20년과 21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요. 멀티플도 7배 이상을 기록해줬어요. 즉 투자 원금 대비해서 7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잘 하고 있구나 싶은데 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멀티플이 높기는 한데 회수 총액은 21년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작년의 1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회사 측에 따르면 22년에는 4분기의 실적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작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넘어설 수 있을 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 나름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가격은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 괜찮아 보이거든요. 밸루에이션이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죠. 근데 아무래도 앞서서 상장했던 VC 중에 다홀 인베스트먼트가 존재해서 이런 투자 회사에 대한 공모 참여를 좀 꺼리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홀도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봤는데 상장 후에 처참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래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홀은 공모 금액만 1160억 원 시가총액은 약 5800억 원 규모로 규모가 엄청 컸거든요. 그에 비해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훨씬 가볍기는 한 거고요. 그래서 수익 예측 결과를 포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S바이오메딕스 가볼게요. 얘도 신주모직 100%네요.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주모직 100%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18,0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약 1,759억 원에서 1,979억 원. 유통가는 금액은 약 473억 원에서 532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가볍지는 않네요. 애매할수록 잘 따져봐야 되겠죠? 이 회사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세포치료제란, 살아있는 자가, 동종, 이종세포를 철회에서 배양 또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의 조작을 거쳐서 제조하는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아예 복원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합성의약품이나 바이오의약품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난치성, 희귀성, 만성질환에 대한 근본 치료 대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바이오의약품이 좀 대세라면 앞으로는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회사가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 중에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으로는 파킨슨병 치료제, 중증하지허혈 치료제, 척수손상 치료제, 눈가주름 치료제가 있는데요. 아직은 국내 임상 1상에서 2A상 정도의 단계입니다. 너무 초기 단계고 임상 데이터가 공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판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다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파이프라인이 전부 임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보나 마나 엉망이겠죠. 네 그렇고요. 공모가 산정 시의 비교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동아ST, 녹십자, 삼진제약, 종근당, HK인온, 대화제약, GC셀 이런 회사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 세포치료제를 다루는 기업은 GC셀 정도 GC셀의 퍼는 16.6배입니다. 평균보다 좀 낮죠. 네, 2025년 추정순이익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어요. 그나마 할인율은 52.3%에서 46.4%로 넉넉히 주기는 했고요. 근데 적용된 퍼가 이미 좀 높은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바이오메딕스의 24년 추정순이익을 25% 할인율로 땡겨온 20억원과 밴드 하단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한 PER은 87.9배예요. 과연 이 공모가를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는 제대로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LB인베스트먼트예요. 오랜만에 구주매출이 보이네요. 무려 33.3%나 LB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LB가 보유주식을 이번에 내놓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4,400원에서 5,100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1,021억원에서 1,184억원 그래서 유통가는 금액은 약 203억원에서 235억원 규모면에서 약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LB인베스트먼트는 LG그룹의 벤처캐피탈 회사입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 정도로 VC들 중에서 9위 수준이라고 해요. 5위에는 다올인베스트먼트가 보이네요. 아무튼 LB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에 투자를 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VC로 알려져 있고요. 공모주 붐이 일어났을 때 시기를 잘 탄 거죠. 그리고 현재 주요 포트폴리오는 무신사, 에이블리, 뮤지카오 등이 꼽힙니다. 근데 VC 기업들이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엑시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투자를 계속 집행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로 인해서 실적을 보시면 2022년 3분기에 급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블루포인트 파이트너스처럼 완전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집행한다면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할 수가 있는데요. 중, 후기 되면서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 투자하는 VC들은 더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실적이 부진해서일까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PER이 아닌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활용했더라고요. VC들의 평균 PBR인 1.38배를 적용했고요. 22년 3분기 기준 순자산인 964억 원에 1.38배를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액은 6,357원을 도출합니다. 여기에 할인율은 30.79%에서 19.78%를 적용했고요. 제가 그냥 동일한 유사기업의 PER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아주아이비 투자나 다울인베스트먼트 대성창2는 PER이 너무 높아서 제외했고 SVA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평균퍼인 11.4배를 적용했어요. 다울인베스트먼트가 상장을 할 때 적용된 퍼도 11배 정도였으니까 적당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주당평가가액은 3,797원이 나와요. 역시나 PER로 계산할 때 공모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구주 매출이 껴있고 하니까 공모가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넘어가서 일반기업 중에 마지막 종목인 GI 이노베이션을 보겠습니다. 신주모직 100%고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21,000원 시가총액은 약 3,521억원에서 4,621억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2,110억원에서 2,769억원에 달하는 약간은 대형 IPO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유통가능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59.94% 기존 주주 비율도 무려 50.85%에 달하고요. 어째 코넥스 이전 상장보다도 더 높네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따를 수밖에 없겠고요. GI 이노베이션은 융합 단백질 기반의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 융합 단백질 후보물질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이 회사의 경쟁력이 되겠죠.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고형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그리고 대사질환 치료제, 알레르기 면역 치료제가 있는데요. 면역항암제 GI-101은 중국 심시어와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은 유한양행과 1조 4,09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비상장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대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렇듯이 아직은 그렇다 할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24년, 25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찬정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 같은 건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은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21,000원 제시했죠. 근데 2021년에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은요. 주당 3만원 이상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주식의 23%에 달하는 물량인데 근데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물량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그리고 24일 기준 장외시장의 현재가는 2만750원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술 이전권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비상장 기업이라서 예전에는 6만원 위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4천억원 정도의 밸류로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차트를 보면 대부분은 밴드 하단인 16,000원보다는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회사의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좀 할인이 들어간다면 반전 가능성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 기업들 간단히 여기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 8명 그냥 공모가와 공모액 정도 비교해서 살펴보시고요. 이 중에 IBKS 제22호 스펙이 규모가 가장 작기는 해요.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스펙들이 성과가 좀 좋은 편이라 이 친구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또 안 나가게끔 균등만 청약하시는 분들이 꽤 되겠죠. 근데 미래에서 비전 스펙 2호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스펙은 앞으로 큰 이변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유한타 제13호까지 보시고 앞으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쭉 보면서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규모만 보자면 금양그린파워, LB인베스트먼트가 가볍기는 한데 LB인베스트먼트는 가격이 딱히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바이오가 두 종목 S바이오메딕스, GI이노베이션 두 종목이 있는데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려운 만큼 이것저것 더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고 청약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양그린파워 제외하고는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회사와 바이오인데 수용예측 결과를 통해서 공모가가 할인이 더 들어간다면 좋겠고요. 분위기 때문에 기관들이 상단으로 그냥 밀어붙이게 된다면 고민이 조금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월 대비해서 3월에는 공모주 열기가 한풀 좀 꺾일 것 같은데요. 또 쉼이 있어야 추가 도약이 가능한 거니까 적당히 그냥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2월 마지막 주도 멋지게 마무리하세요.